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킬 하나도 안썼는데 데임식 신동형님 구독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용사의 의지를 써주시고 모자를 안 받아야 돼 너무 빨리 썼나보다 최종대 몰래 가는게 은근히 피하기 좋네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냐 아 분열했어 한 대밖에 안 때렸나 아니 이런 질술 하루 종일 작게 생겼네 스킬을 써야 됐었던지 스킬 쓰면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뚫어보거든요 안 된대 왠지 또 한 대 야씨 하하하하 어 나 죽었다 잡아 빨리 모자 없을 때 모자 없을 때 빨리 잡아 아이 잡았네 어우 왜 빡센 것 의즈 실수 한번 이렇게 내버린 점프 아 나 왜 이렇게 많이 죽냐 점프 놀러 왔는데 음 본격적인 것은 카오스 벨로만 이길 수 있겠다 사실 여기 가면 에이집 아 어어 흠사컷 모던 스킬 여기에 쏟아 붓길 위해서 아껴뒀습니다 3천만까지만 올려봐라 보캐 satu 음 음 음 그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